. 참으로 남한산성을 보유했단 말인가? 저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조선의 왕이 스스로 머리를 숙이는 것입니다. 내 이놈들을 잡아야겠다. 내 이 달빛에 대고 맹세하지. 이번엔 그대가 어디에 있든 내 반드시 그대 만나러 가리다. 나를 처음 보았던 나를 기억하십니까? 느껴지쇼. 왜 나는 자만 보면 이놈의 심장이 이리도 교란해지는지 저 산 위로 연기가 피오르거든 반드시 피난을 가시오. 오늘 우리에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. 지금 어디 계십니까? 오늘을 나와 함께한 이 순간을 절대로 잊으면 아니되요. 이 순간이 하나님의 눈에 띄는 두 눈에 띄는 흘리로 두 눈에 띄는 우리의 눈에 띄는